다야야, 나 너무 배고픈데 우리 삼겹살 먹을래? 그럼 여기 앞에 새로 리모델링 한 곳 있는데 거기 갈래? 거기 완전 맛집이야! 혹시 제주도 없대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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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오! 푸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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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야! 역시 삼겹살에는 상추쌈이지 자 상추에다가 삼겹살 매일전 이거 다 올리고 구운마늘 넣어놓은 생마늘 갖은 양념 올리고 이렇게 싸서 고기는 말이야 이렇게 양념에 찍어먹는게 제맛이라고 쌈장과 고기의 조합 정말 좋아 소금, 고추냉이, 매일전 찍어먹고 맛있어 뭘 찍어먹긴 찍어먹냐 고기는 그냥 고유의 맛이 중요하다고 고기 그대로의 맛 먹어볼게요 베일전 베일전 베일전의 복락 나다 참고 고기는 역시 생마늘이지 어우 여자친구 겨우 자, 포기졌죠? 힘을 내려면 운가를 먹어야 됩니다. 빨리 움직여야죠! 자,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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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여기가 그 유명한 저주 덕대지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빨리 빨리 빨리! 이쪽으로 오시죠. 네, 이쪽으로 와요.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걸어요! 네.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코로나! 자르시랄!